안녕하세요. 저는 박수현입니다. 달림아줌마! 달림아줌마! 상태리 작은 건물에서 자꾸 떠나간 목소리가 들어왔어요. 어? 누구니? 저예요. 여기 있잖아요. 어? 너였구나. 그런데 왜 나를 부르니? 그... 있잖아요. 옥수수같이 헝었던물. 누가 쉬한 거예요? 달림아줌마는 발몸이 빨개짱으로 말았어요. 거기 수정이야. 그건 쉬한 게 아니야. 에이, 거줌마. 달림아줌마 안그리 빨개짱으로 달림아줌마가 쉬했거든요. 진혁, cadence. 럭 이 두 개. expenses. 감사합니다.